안녕하세요 엑소국트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정말 일본의 제2차 동일본 대지진이 곧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지금 벌써 이바라키현에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있냐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바라키현과 지바현 이 두 곳에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난다는 것입니다. 이바라키현과 지바현 이 양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군발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. 그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도쿄도와 바로 인접해 있는 것입니다. 이 도쿄도가 있죠. 굉장히 심각합니다. 여기 사이타마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가와라현이 전통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후지산이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. 도쿄를 공격한다는 것은 후지산을 건든다는 건데요.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벌써 그 몇 달 전부터 이 시지옥가 쪽에 계속 지진이 났을 때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? 갑자기 시지옥가 안에서 연발 지진이 계속 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. 야만하시를 또 치더라고요. 그때 막 걱정을 많이 했었죠. 그러면서 다행히 지금 시지옥과 야만하시 쪽에서는 다시 지진이 안 나다가 이 나가노와 군마현에서 또 이렇게 지진이 나면서 걱정을 했죠. 그 다음에 기후, 후쿠이 쪽에 나면서 이거 혹시 또 주부지방 쪽으로 해서 걱정을 하다가 이 나가노의 이상진역을 통해서 간도로 진동이 올 때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.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의 군발 지진이 이렇게 여러 번 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5.3인면 굉장히 큰 겁니다. 지금 보시면 강진이기 때문에 지바현에도 영향을 줬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도치키현에도 영향을 줬고 후쿠시마에도 영향을 줬습니다.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쿄에는 당연히 보십시오. 후쿠시마 위에 지금 미야기현 쪽에도 표시되어 있지. 미야기현에도 영향을 줬다면은 당연히 바로 근처에는 이 도쿄에는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됩니다. 상당히 이게 도쿄 수도가 지진이라는 것이 반복성을 찔리. 동일본 대지진도 그렇고 구마모토 대지진, 그 다음에 후쿠이 대지진, 그 다음에 관동 대지진, 과거에 많은 대지진. 어제 제가 네팔 대지진을 말씀드렸죠. 2015년 4월 25일 네팔의 고르카구였죠. 거기서 7.8의 강진이 났을 때 8,400명이 사망을 했고, 그 다음에 1만 6천명이 부상했고, 인도의 75명, 중국의 25명, 방글라데시의 4명, 인도의 560명 부상, 중국의 383명 부상, 방글라데시 200명 정도 부상을 당한 그런 큰 네팔의 고르카구의 강진 이후에 계속 여진이 났는데,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재팬의 일본 혼슈 쪽에 지진이 날 때 그 당시에 네팔의 강진이 났기 때문에 일본도 조심해야 되고 중국도 조심해야 된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네팔 지진 당시에도 산시리라든지 중국 전역에서 강진이 났기 때문에 지금 2021년과 미국이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듯이, 지금 네팔 지진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일본 혼슈 쪽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? 지금 저는, 그러니까 2015년 4월 25일 네팔에 8만 4천명 사망, 인도 75명 사망, 중국 25명 사망, 방글데시 4명, 이 큰 대지진 당시에도 비슷한 며칠 차이를 계속해서 혼슈으로 일본을 쳤단 말입니다. 지금 혼슈 쪽으로,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권력을 나눠놓기는 했지 보십시오. 이게 그 후쿠시마랑 마찬가지 미야기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보시면은. 영향을 준 곳이 지금 이바라키현만이 아니라 지바현, 도츠키, 그 다음에 후쿠시마, 미야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걱정이, 지금 저가 볼 땐 바로 옆에 있는 분명히 도쿄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여져요. 그 다음 도쿄에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는 결국 후지산에 영향을 계속해가지고 후지산을 건들면 안 좋은 거거든요.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제가 저는 이제 그 의사 친구들이 지금 여러 명 있어요. 약사하고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닿는데 의학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 중에서 저는 제 의사 친구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얘기가 그거예요.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피부도 여러 번 긁으면 3년 정도 한 곳의 피부를 계속 긁으면 암이 생긴다.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.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군발 지진 날 때는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지진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. 계속되는 군발. 최근에 미국의 내륙에 계속되는 군발 지진들이 생기고 있죠. 캘리포니아 쪽에.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.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죠. 제가 비록 지금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. 솔직히. 미국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. 지금 현재 군발 지진은 안 좋은 겁니다.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게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지금 중국도 그래서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는 거예요. 제가 여러분 말씀 드렸는데 중국 역시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군발 지진들이 나고 있어요. 카운트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한 곳에. 전통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. 시장, 비루시엔, 티벳. 여러 번 얘기했죠. 아커스, 신장, 쿠처, 시엔. 기억나시죠? 신장, 위그루자, 지구와 시장, 티벳. 거기 항상 지진이 나면 매번 똑같은 지역. 그것도 역시 군발 지진이에요. 그거 역시도 중국도 안 좋은 시그널이었습니다. 근데 그런 안 좋은 시그널들이 결국에는 칭하이, 바로 옆에 칭하이에 결국에는 7.4의 강진이 얼마 전에 났죠. 그리고 민란상에, 민란쪽도 계속 밑으로 치고 결국에는 민란에서 지금 6.4 강진하면서 계속 뭐 한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30번 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지금 지진이 나는 거예요. 계속. 군발, 그러니까 한 곳을 계속 치는 건 안 좋은 거예요. 모든 원리, 원칙이 그렇습니다. 한 곳을 피부를 계속 긁으면 암이 생겨요. 그거 마찬가지예요. 말씀드렸잖아요. 3년간 계속 긁으면 암이 생긴다고 한 곳을. 우리가 귀를 휩일죠. 귀를 휩해요. 귀휩이개로. 처음엔 간지러우니까 막 긁어요. 하지만 그 귀를 잘못 계속 긁어도 사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귀도 여러분 계속 휩이시는 거 아니에요. 모든 것이 중용이 좋은 거예요. 중용. 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치우치면 안 돼요. 한 곳으로.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. 지금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. 지금. 일본의 지진이, 군발 지진이. 나가노의 군발 지진 역시도 너무 과하고. 오늘 지금 지진이 난, 5월 29일 지진이 난 이바라키연의 군발 지진 역시 너무 과하고. 지바연의 군발 지진 역시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. 너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.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. 굉장히. 이 최근의 지진을 보시면 보시면은 5월 20일 여기 이바라키연 또 났죠. 계속 지금 이바라키연을 치고 있어요. 3.1. 그리고 또 5월 24일 이바라키연. 계속 이바라키연 치고 있죠. 또 5월 26일 또 이바라키연 북부. 5월 27일 보시면요. 여기는 가고시마현. 오수미반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시카와 그쪽을 치고 있죠. 5월 27일. 그리고 다음에 아우모리도 갔다가 5월 17일. 그 다음에 호카이도로 왔죠. 5월 27일. 그 나서 5월 28일 어저께 다시 이바라키연을 또 친 겁니다. 그러면서 오늘 또 이바라키연을 또 쳤는데 이번에는 5.3. 강진이죠. 이러다가 만약에 참 저는 말하기에 죄성스러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워낙 일본은 규모 자체가 크니까 만약에 이러다가 그냥 이바라키연에 뭐 그냥 5.3. 어떤 분은 또 그러실 거예요. 아 이게 5.3 그거 뭐 근데 다시 또 뭐 다른 데만 2, 3 약한 데만 아닙니다. 5.3 치다가 이게 연속으로 또 5.3이 여러 번 칠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뭐 한 7.8.9점 때 때리는 겁니다. 그러면 결국 그게 동일본 대지진이에요. 동일본 대지진 그렇게 해서 9.1 나가지고 지진 해일이 덮쳐가지고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문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방류 문제가 왜 나왔어요. 후쿠시마 거기에 결국에는 9.1의 강진이 2011년 3월 11일에 쳐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.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을 이바라키언의 지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